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36번 표면적이 같은 두 물체가 있다 표면 온도가 200k인 물체가 내는 복사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1000k인 물체가 내는 복사에너지 몇 배인가 복사에너지 복사연량 Q는 시그마 A T 4승 이렇게 구하죠 면적은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Q1이라고 하고 얘를 Q2라고 해볼까요 작은 걸 Q1이라고 해보면 Q1분의 Q2 이게 얼마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작은 거에 대한 큰 거에 비 Q1 Q1은 이게 뭐예요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A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T1의 4승 시그마 T2의 4승 얘도 똑같으니까 쉬워지고 결론은 T1의 4승분의 T2의 4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T1 1000k 도시로 안 주고 바로 k로 줬네요 이런 문제는 고맙죠 1000의 4승 그리고 2000의 4승 도시로 줬으면 반드시 플러스 273 해서 k로 바꿔준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16 나오나요 이게 16 37번 다음 중 스톡스 법칙과 관계되는 점도계 스톡스 오스왈트 오세하죠 오세하 오세아니아라고 제 마음대로 외웠죠 오스왈트 세이볼트 세이볼트 여기 있네요 오스왈트하고 세이볼트 얘는 하젠 포화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점토기를 맞는 거예요 낙후식 점득에 닥스죠 낙후 낙후식 점득에는 스톡스 법칙 얘가 스톡스 법칙이죠 회전식 점득에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넘어갑니다 예 만원 비다가 뒤집혀있네요 px-py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기 비중이 이쪽 이쪽 물이 아닌 다른 비중이 있는 개 이쪽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이쪽 지점을 압력을 p 여기서 뭘로 할까요 p1으로 할까 그냥 p1 얘를 이쪽 지점을 p2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건이 성립이 되죠 p1은 p2다 이 점에서의 압력과 이 점에서의 압력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압력을 먼저 구해봅니다 p1을 먼저 구해볼까요 p1은 여기 px 이 px 이건 배관이에요 배관이 이렇게 흘러가는 배관 위에서 구멍을 이렇게 딴 거예요 구멍 따서 이렇게 쭉 올린 거예요 쭉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배관내에 압력이 있겠죠 이게 px라는 거예요 px px는 위쪽으로 작용을 하죠 얘는 위쪽으로 압력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은 감마 h만큼 아래로 작용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이 높이만큼 감마 h만큼 아래로 작용해요 그래서 p1은 px 마이너스 반대로 작용하니까 방향이 반대죠 감마 1 h1 이렇게 할게요 감마 1 h1 얘 높이를 h1으로 했어요 이 p2는 여기 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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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마이너스 얘도 py는 이쪽 여기 뭐 여기는 여기는 네벨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py는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물만큼 물이 여기서 여기 높이만큼 아래쪽으로 작용해요 얘 감마 감마 2 h2 얘가 얘 여기 여기 이거 이 부분만큼 또 아래로 작용하는 거죠 감마 3 h3 이렇게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감마 2 h2 마이너스 감마 3 h3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 상태에서 하나씩 풀어봅니다 px 마이너스 감마 1 여기는 물입니다 물 물이니까 9800 곱하기 h 하나 둘 셋 가니까 1.5네요 는 py 마이너스 감마 2 여기죠 여기도 물이죠 9800 곱하기 이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여기에 높이는 지금 여기가 1500인데 여기 400 빼고 여기 200 빼면 600 빼면 900이네요 0.9 그리고 마이너스 감마 3 h3 여기에서 여기 이 기름 기름에는 비중이 0.9입니다 그러면 얘의 비중량 감마 3를 한번 구해보면 자 비중 s는 감마 워터분에 감마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감마 3는 s 감마 워터 s는 0.9 곱하기 감마 워터는 9800 이게 뭐다 이게 감마 3다 감마 3 0.9 곱하기 9800 여기다가 h3 h3는 지금 200이죠 200 0.2 0.2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px 마이너스 py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는 얘는 얘는 이쪽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플러스가 되네요 플러스 나오겠죠 4,116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 마노모토 문제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 p1, p2가 같다 보통 우리 바로 세워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것 뿐 그것 뿐이지 어차피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혀 있어 가지고 방향만 힘의 방향만 달라져 있을 뿐이에요 39번 지름이 다른 두 개의 피스톤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1부분의 피스톤 지름이 2부분 피스톤 지름의 두 배일 때 여기 지름 여기에서 이 지름이 D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의 지름 이걸 D2라고 하면 D1은 얘의 두 배라는 거죠 ED2 이런 얘기죠 이거 그랬을 때 F1과 F2의 관계는 여기 이 지점을 압력을 P1 여기 이 지점의 압력을 P2 이 유체 속에 이 비압축성 유체 속에 있는 이 압력은 서로 어디서든 같죠 이 높이를 무시한다면 여기서 어디서든지 같다 그래 P1은 이것도 P2가 됩니다 P1은 P2 P 압력이죠 P P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A분의 F 이게 보다 P죠 P 그럼 P1은 P1은 A1분의 F1 P2는 A2분의 F2 정리를 F1으로 했으니까 F1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F1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A2분의 A1 F2 근데 지금 A를 주지 않았고 뭘 줬어요 직격만 줬죠 직격만 직격만 줬으니까 F1은 A2 4분의 파이 D2의 자승 A1 4분의 파이 D1의 자승 곱하기 F2 L을 다시 써보면 4분의 파이 D2의 자승 분의 4분의 파이 D1이 뭐라고 그러세요 ED2라고 했죠 ED2 ED2의 2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뒤에 4승 뒤에 4승 그리고 4 4남죠 4 F2 자 이렇게 되네요 답은 3번인가요 3번 40번 글로브 밸브에 의한 손실이 지름 10cm이고 관마찰 개수가 0.25인 관의 길이로 환산하면 상당 길이는 40m가 된다 이 밸브의 부차적 손실은 글로브 밸브가 있는데 원래 이 밸브 밸브의 부차적 손실을 구한다는 얘기에요 원래 주 손실은 탈시식에 의해가지고 주 손실 ΔH는 F D분의 1 2지분의 V자승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지금 부차적 손실은 ΔH는 K 2지분의 V자승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 부차적 손실 개수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이 상당 길이 관마찰 개수가 0.0인 관의 길이를 환산하면 상당 길이가 40이 된다고 알고 있죠 상당 길이는 뭐에요 상당 길이 마찰 손실이 같은 이게 지금 밸브는 글로우 밸브에요 글로우 밸브가 있는데 그 글로우 밸브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과 똑같은 마찰 손실을 갖는 직관의 길이로 환산한 거에요 직관의 길이로 환산을 해가지고 즉 손실은 이 마찰 손실이 같기 때문에 이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이 같은 거 같다라는 얘기에요 서로 같은 걸로 환산을 했을 때의 길이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니까 F D분의 1 E지분의 V자승 이것이 뭐하고 같다 K E지분의 V자승과 같다 그럼 얘 얘 지워지고 남는 거 뭐가 남아요 이렇게 남죠 K는 F D분의 1 여기에서 뭘 구해라 얘를 구해라 손실계수 부차적 손실계수 K K는 F 얼마에요 0.025 곱하기 D 직경 10cm니까 0.1 L 40m 이렇게 하면 부차적 손실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늦게 싶겠지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충분히 6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을 수 있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